반갑습니다. 혼자서 격판. 엘릭서 50개만 사용하여 격판 바로 들어갈께요 아마 엘릭서가 제 기억으로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 줘야 될 듯 아 이렇게 되어있지? 저걸 왜 패드에다 넣어줘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들고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멋있게 아마 안쓰는걸로 알고있거든? 아 나 무적이비야 안사왔네 없지않나 무적이비야? 어? 아니 벌써 죽었네? 무적이비야 써지다 근데? 아씨 없네 근데? 어어 데카가 없어서 못기겠는데? 난리났네 근데 이게 자동회복이 써져가지고 몰략을 많이 안쓰는걸로 난리났네 잘 못 할istine 흐엌 하는거야 ㄷㄷ 헬로우 콰? 어어 어어 어 이게 노릇이 이거 쉽지가 않네 대 honour 연주 시베리는 스토리로 엔진 어이구 언제! 가를 향했습니다 아어쓸 아 데카는 나쁘지 않은데 데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사람 없을 때 제거하고 넘어왔어야 했는데 물력은 32개 남겼어요 아니 이게 그 뭐지 절개를 몬스터가 있어야 했었잖아요 이 레이저 넣을 때 전기, 아니 폭탄 넣으면 죽는거에요 루시도가 없을 때 괜찮지 어어어어억 개 억울한데 아니 이게 죽는게 좀 그래 이렇게 죽는건 진짜 아닌데 이거 이제 패치되지 않나요? 아 이거 어설투쿠리여가지고 18분 그쵸 물약 1 4개에 남았고 어어 어어어 아니 다른 몸 때려가지구 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흑 암살 절개를 못 썼어 물약은 12개 남았고 아우 훨씬 쉽죠 아우 훨씬 쉽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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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이 3개 남았네요 도전자의 물약 도전자의 물약